4 으 으 으 다음에 다시 여기에 알부카키 뉴멕시코 알부카키 다시 오게 되면은 그때 브레킨백 촬영지에 가보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영화 컨택트 조지 포스터 나온 컨택트 영화 그 영화 포스터가 너무 인상력 있고 보고 싶었어요 외계인 증거를 찾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 전파망형이 그래서 외계인이 보낸 전파 데이터를 수신해서 우주산을 만들어 왔고 외계인을 만나는 그런 영화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보러 왔습니다 이거 이거 네 네 네 네 예 가브먼트 프로포티 노트루스펜스 쫙 이어졌죠 전파마환경이 끝까지 이어졌는데요 양쪽으로 뉴욕 메나탄보다 더 크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의 무게가 260톤이 넘어가고요 크기가 저 접시 크기가 너비가 되게 크대요 아무튼 거대합니다 거대한 전파마환경이 지금 제 눈앞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 우주를 향해서 딱 서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던 걸 오늘 마침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같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 전파마환경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외계 문명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외계인하고 컨택이 돼서 우주선을 타고 저만 하면 우주,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은하 구경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까지 가고 싶습니다 은하철도 999 아말론 999 아말론 999가 은하철도 999입니다 제 꿈이 이렇게 은하철도 999를 타고 저 우주너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계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찾는 전파마환경이 올 것 같고 너무 지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눈물이 나와 감개 무량이 아니라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추워 추워요 밤에 그냥 온도가 팍 떨어졌어요 어제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한겨울로서 못 들었습니다 다시 오늘 저녁에는 여름나라로 지금 이동 갈 거예요 지금 이동 갑니다 지금 이동 갑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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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어젯밤에... 얼마나 추웠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